아... 둘 다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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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니 이 쉘은 가품인 병두껑 같은데 아마 해변의 쓰레기를 쉘로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 비슷한 고객님들도 몇 분 계셨었거든요. 괜찮아요. 저희 쉘 하우스에서는 고객님의 니즈와 체형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지금의 쉘 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락하실 거예요. 그럼 함께 디자인책 보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쉘의 모양부터 보여드릴게요. 보통 무난한 모양과 다소 궁극적인 모양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1번이시고요. 다음은 인기 패턴 무늬 보여드릴게요. 둘 다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정리하자면 디자인보다 수채화 느낌에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개성이 있으며 개성이 있으며 유니크한 느낌으로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요구사항이 상당히 까다로우시네요. 아닙니다. 고객님. 수채화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어볼게요. 모양이랑 패턴은 정해지셨고 이제 색상 차트 보여드릴게요. 요즘 인기 색상은 파란색 바탕에 하늘색 무늬로들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지름은 5cm에 다 되셨습니다. 네. 다 되셨습니다. 자. 기본 상담은 다 끝나셨고 목마르시죠? 제가 마실 것 좀 준비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사서는 대장으로 욕구가 너무 예쁘다. 요즘은 육수하고 체력으로 엉떄하니 체력을 흥미하니 두 개의 Fahrenheit 슬랩 꼬마 미끄더 예전의 아삭하고 시원한 수분 스펀지에요. 미네랄 섭취에 딱 이랍니다. 그럼 저는 주문서 작성하고 올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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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서 작성하고 올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문서 작성하고 올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굴이 좋아서 작성하고 올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실 첫 번째는 유리수학을 생년ôn에 대기시플문에 다녀와call시플문에 따라 진행을 하세요. 맨날 친구는 제가 истор상에서 3년생의 수학 스펀지에 대기시플문에들었고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구해서 제작 들어가겠습니다. 기간은 하루 반나절 정도 소요되니 내일 오후쯤에 방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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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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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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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어색하고 쑥스러우시다고요. 괜찮아요. 마음에 준비가 되면 천천히 나와보세요. 어머 세상에 소라기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사이즈랑 색상이랑 무늬도 어쩜 고객님과 찰떡이네요. 잠시만요. 상담하실 때 반짝이는 것도 좋아하신다셨죠? 이제 다 되셨습니다. 소라기님 완전 다른 개가 되신 것만 같아요. 쉘이 아주 날개네요. 날개. 마음에 쏙 드신다고요? 다행이네요. 소라기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너무 기뻐요. 오늘 쉘 제작 금액은 핑크보석 1캐럿입니다. 어머 팁까지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소라기님. 이제 쉘가리도 하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